아이고 우리 누렁이 왔구나 우리 이쁜 누렁이 아빠 아빠 저 왔어요 아이고 이놈들 일어났구나 아빠 우리 주라기 공원에 놀러가요 뭐 주라기 공원? 그래 한번 같이 놀러가 볼까? 좋아요 아빠 감사해요 자 그럼 어디 한번 같이 놀러가 볼까? 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 기차역을 만들어보자 자 뒤로 와서 자 아빠랑 같이 기차를 기다려 볼까? 자 여기 앉아서 어이차 자 기차를 타고 주라기 공원으로 가보자 철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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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. 초식공룡이구요. 3마리가 한 가족이랍니다. 자 또 다른 공룡을 보러 가볼까요? 자 이 공룡은 사울룰루프스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초식공룡인 트리케라톱스네요. 그리고 이 공룡은 목이 엄청 긴 브라키오사우루스구요. 와 아빠 목이 엄청 길어 저 공룡! 이 공룡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와 데이노니쿠스입니다. 지금도 싸우고 있네요. 조심하세요. 자 여러분 1부가 끝났습니다. 다음 2부 영상도 기대해주시구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